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 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물어보시는 품목 중 하나인 리모컨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차 안에 보시면은 작은 리모컨과 큰 리모컨이 있습니다 일단 이 작은 리모컨부터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작은 리모컨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빨간색은 이 전원을 끄고 키고 하는 TV 리모컨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여기를 껐는데 앞에가 꺼지고 뒤에가 꺼지고 헷갈리시잖아요 여기 작은 스위치가 있어요 지금은 오른쪽으로 서브에 가 있고 왼쪽은 메인인데 서브에다 놓으시면은 저기 보조석에 있는 작은 모니터를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끄고 다시 한번 누르면은 켜지고 이렇게 조작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를 왼쪽으로 놓으면은 당연히 여기 있는 이 큰 모니터를 껐다가 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껐다 켰다 한번씩 해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요기 요 테두리가 쳐져 있는 요 칸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조명을 컨트롤하는 칸인데 여기 화이트랑 빨간색이랑 초록색이랑 블루 버튼이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를 가지고선 어디에서 컨트롤을 하냐면은 제가 보여드리기 편하게 앞좌석으로 이동했는데요 여기 첫번째 버튼 있죠 이거 요거 화이트라고 되어있는데 요거를 눌러보시면은 요 모드가 바뀌어요 이렇게 천천히 반짝반짝 그 다음에 화려하게 반짝반짝 반짝 그리고 한번 더 누르면은 처음 상태로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 요기 빨간 버튼 있죠 이 빨간 버튼은 적색 계통의 이제 조명을 나타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것도 한번씩 조작해보시면은 아 이런 색깔이 있구나 이런 색깔로 바꿀 수 있구나 쉽게 조작하실 수가 있고요 그 옆에 초록색깔 이 버튼도 앞과 마찬가지로 초록색깔 계열의 조명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 옆에 파란 버튼 있죠 파란 버튼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파란 버튼 눌러보시면은 이런 파란 계통의 색깔이 나와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은 요 태양 모양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은 요렇게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있어요 쉽게 생각하시면은 마이너스는 요 밝기를 좀 더 낮추는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플러스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요거는 밝기를 밝혀주는 버튼이에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전원 조그만한 버튼이 숨어 있어요 이 버튼 같은 경우는 이제 조명을 소등하는 버튼이에요 자 이렇게 손쉽게 따라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주행 중이나 이제 이동 중에 요 모니터 화면이 너무 밝아서 눈이 아프실 수가 있는 분들은 요기 이 작은 리모컨에 요 스위치가 항상 왼쪽으로 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왼쪽인 상태에서 여기 중앙 버튼에서 왼쪽 상단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밝기 명암 색상 조정 화면 조정 음향 설정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다른 쪽은 한 번씩 둘러보시고 이렇게 요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고 조절은 따로 하시지 않는 편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저희가 중요한 거는 지금 밝기를 줄이고 싶을 때에요 그래서 요기 밝기 명암 버튼에 빨간색 불이 들어오면은 요기 중앙에 엔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음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화면 밝기 지금 상태가 나와요 그러면은 밝기를 어떻게 조절하느냐 왼쪽 오른쪽 지금 막대기가 저렇게 가로로 되어 있죠 그럼 만약에 밝기를 조절하시고 싶다 하시면은 요 왼쪽 버튼으로 어둡게 조절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어둡게 해보겠습니다 어둡게 요 스위치를 저기 저 앞쪽에다가 보고 쏴주시면 돼요 요렇게 지금 줄어들고 있죠 왼쪽 버튼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너무 어둡다 하시면은 밝기를 이렇게 오른쪽 버튼을 눌러가지고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으로 지금 계속 밝기가 밝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밝기 조절 같은 경우는 누르고 있으면은 따로 이렇게 계속 누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눌러서 이제 사용자의 이 화면 시선에 맞게 밝기를 조절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명함 같은 경우는 따로 건들지 않는 게 보시기에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나가고 싶다 하시면은 저희가 들어올 때는 요 왼쪽 버튼 중앙에서 왼쪽 버튼을 눌렀어요 나갈 때는 중앙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지금 작은 버튼 조작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은 이제 다음 것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요 오른쪽 버튼 요거는 이제 음량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에요 앞좌석에서도 조절하실 수가 있지만 이 뒷자리에서도 따로 조절하실 수가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또 크게 있는 게 요 오른쪽에 스위치 빨간 버튼은 전원을 끄는 거잖아요 요 왼쪽 버튼은 음소거예요 만약에 차량이 운행 중일 때 이 전화가 오거나 아니면 중요한 순간에 자 제가 도중에 업무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를 잠깐 받고 왔어요 어디까지 설명했죠? 아마 이거일 거예요 보니 또 전원 버튼 말고 왼쪽은 이제 전화나 중요한 순간에 소리를 끄고 싶다 하시면은 한 번에 요 스위치로 줄이지 마시고 요 버튼으로 한 번에 이제 줄이실 수가 있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일반 가정집에서 쓰는 리모컨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요런 버튼이나 요런 버튼은 최대한 가급적으로 잘 안 눌러주시는 편이 좋아요 왜냐면은 요런 버튼을 실수로 잘못 누르게 되면은 요렇게 화면이 넘어가요 그러면은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시려면은 한 번씩 더 눌러주시면 돼요 천천히 화면이 원래대로 돌아올 때까지 이게 지금 다른 채널로 이렇게 계속 잡히는데 근데 이렇게 돌아올 때까지만 요 버튼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요런 버튼에 대한 사용법도 알고 계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끔 이제 처음 리모컨을 조작하시는 분들이나 자녀분들께서 요 버튼을 한 번씩 궁금해가지고 다 눌러보곤 하는데 요렇게 화면이 넘어가가지고 화면이 꺼졌다고 요렇게 다시 한 번 연락을 주시는데 요 버튼으로 다시 천천히 화면이 원래대로 뜨는 시간까지 한 1초 2초 정도 걸려요 그래서 천천히 눌러보세요 천천히 눌러보면은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실 때까지 잠깐 기다리시면서 조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당황하지 마시고 요 해결 방법을 알았으니까 한 번 숙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큰 리모컨 설명 방법입니다 큰 리모컨은 작은 리모컨과 봤을 때 요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요거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작은 리모컨이고요 요 큰 리모컨은 이제 원격 포인트 마우스 같은 개념인 마우스와 키보드가 합쳐진 요 리모컨이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는 아마 이 마우스 포인트가 안 보일 거예요 그러면은 당황하지 마시고 큰 리모컨에 요 화살표 모양 있죠 포인트 모양 요거를 한 번 눌러주시면은 조개 생겨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눌러주시면은 요게 멈추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한 번 더 눌러가지고 조작을 하시면 되시는데 요 조작, 이 마우스 포인트를 움직이는 방법은 요 리모컨 요게 레이저가 달려있어요 그래가지고 요 레이저가 있기 때문에 요게 감지 센서가 있기 때문에 포인트를 보시면서 요렇게 조작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요 유튜브를 보시고 싶다 하시면은 유튜브에다가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시고 요 가운데 버튼 있죠? 오케이 오케이 버튼을 한 번 눌러봐주세요 그러면은 클릭 개념으로 요게 이제 선택이 되는데요 자 이제 오케이 버튼을 배웠어요 오케이 버튼을 배웠는데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마우스 포인트로 내가 보고 싶은 영상을 검색해서 보고 싶을 때는 요기 이제 타자를 한 번 검색해줘야겠죠 타자를 이렇게 타자키를 켜요 그러면은 요게 나오는데 요렇게 타자키에 하나씩 마우스 포인터로 클릭해가지고 선택하시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길잖아요 그러면은 요 리모컨의 뒷면 뒷면을 한 번 봐주세요 그러면은 키보드처럼 저희가 일반 가정집에서 쓰는 키보드처럼 요렇게 키보드 판이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대고 하나씩 눌러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요렇게 됐는데 제가 실수로 두 번을 눌렀어요 그러면은 요기에 요 버튼 있죠 요 버튼 키보드에서 취소 버튼 자 취소 버튼을 눌러 볼게요 그러면은 요렇게 지워져요 그럼 당황하지 마시고 다시 처음부터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아트원 자 저기에 저렇게 떴어요 그러면은 저거를 보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요렇게 아트원24 저희 채널이죠 자 요렇게 하면은 요 리모컨을 지금 반쯤 마스터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 리모컨에서 또 다른 조작 방법 자 뒤로 가고 싶을 때 이 영상을 보시다가 만약에 보시다가 뒤로 가서 다른 화면을 조작하고 싶으실 때 그거는 뒤로 가기 버튼 한 번씩 눌러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가운데 집 버튼이 있어요 이 집 모양처럼 생긴 그림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화면을 보시고 계시다가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고 싶다 하시면은 요 집 버튼을 한 번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뒤로 가기를 여러 번 누르지 않아도 메인 화면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이 리모컨은 크게 그렇게만 쓰이고 있고요 요기 밑에 버튼 바로 한 번에 유튜브 채널로 갈 수 있는 버튼이고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버튼 바로 플레이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로 바로 접속할 수 있는 버튼이에요 그리고 요 노란색 버튼은 다운로드 버튼인데 지금은 다운로드 할 게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버튼 요거는 지금 요 밑에 요 창 있잖아요 요 창을 내려가게 하는 버튼인데 요거는 화면을 크게 보시고 싶으시거나 요렇게 좀 더 시청각이 넓어졌죠 요거는 되도록이면 건들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요기에 보시면은 요 밑에도 조작 버튼이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요 뒷자리에 앉아서 이 마우스 포인트 리모컨으로 사용을 했는데요 더 자세한 설명은 저 앞에 보조석에 저희가 출구시 항상 설명서를 넣어드려요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이 작은 리모컨과 큰 리모컨 요거에 대한 내용이 영상으로 다 이해하시기 어려우셨다면은 저 앞좌석에 잠시만요 자 앞좌석입니다 자 앞좌석에 보시면은 저희가 요렇게 케이스랑 요 모니터에 대한 거 설명서가 다 들어있어요 요거 종이를 버리시지 마시고 완벽하게 리모컨과 이 모니터를 숙지하실 때까지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도 찾아보면은 그 리모컨 설명서라든지 이 정품등록 카드 그리고 리모컨 설명서가 잠시만요 자 요렇게 리모컨 설명서가 요 모니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원격 마우스 나오는 리모컨 설명서가 들어있어요 근데 저도 그렇고 소비자 입장에서 요런 걸 보는 것보다는 전화나 요렇게 영상으로 한 번 더 배워보시는 편이 이해도 빠르고 손쉽게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 리모컨 설명은 제가 지금 잘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급하게 찍는다고 찍었는데 요렇게 해서 한 번씩 보시고선 리모컨에 대해서 잘 숙지하셔가지고 즐거운 TV 시청이나 유튜브 시청 모니터를 잘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오시기 어렵거나 좀 더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다면은 제가 요 위에 번호 남겨드릴게요 전화 한 번씩 주셔가지고 지금 안 되는 상황이나 좀 따라오시기 어려우셨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또 전화로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트온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요 모니터를 조작하는 리모컨 사용설명서를 배웠습니다 다음번에는 다른 조작방법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